안녕하십니까 대립묘목노원 저희가 둘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대립묘목노원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벌써 조금만 있으면 15,000명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14,000명 정도 됐죠? 네 지금 14,000명 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15,000명이 이제 구독을 해주시게 되는데 정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구독자분들께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는 신박사와 신팀장입니다 이번에 구독자분들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영상을 제공해드릴까 얘기를 해보다가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어떤 영상을 원하시는지 저희 댓글에다가 궁금하신 점 그리고 대립묘목노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으신 거 대립묘목노원 신박사나 남우아빠 김정범 대표님 그리고 신혜철 팀장 한종욱 부장님 좀 찍어줬으면 하는 컨텐츠 예를 들면 에메랄 그린에 대해서 찍어주세요 써니스마라드에 대해서 한번 더 찍어주세요 이런 컨텐츠 궁금하신 거 보고 싶으신 거 알고 싶으신 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중에서 선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저희하고 잘 맞는 컨텐츠 또는 다른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법한 그런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소정의 선물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선물이죠? 네 그 선물은 바로 또 다른 데서는 저희가 볼 수 없었던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상품이죠 바로 써니스마라드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 중에 총 6분께 저희가 써니스마라드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르지 않아도 알아서 원추형에 수영을 잡는 써니스마라드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증을 모두 확실하게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에다가 저희가 이제 일목요연하게 잘 써볼 테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어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보내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6분한테만 보내드리게 돼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더 많은 것들 여러분들께 또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한번 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립 명호 농원